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약을 제때 안 먹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약을 먹어서 그런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칭 시자 전문가 할머니 한 분 모셔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부모 안부 전화 심리 전문가 원제 며느리 안보 전화를 왜 받고 싶은지 제가 말을 해줄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어머니들이 자기 며느리 안보 전화를 왜 받고 싶은지 제가 알려줄게요 지금이야 핸드폰이 다들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게 어디서 다 집전화만 있었지 그리고 전화는요 발신자한테만 금액이 청구가 됐어요 수신자는 당연히 공짜지요 또 당시에는 전화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옛날 1990년대 1시간만 통화를 해도 2만원씩 나오니까 뭐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남에게 전화 거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남이 나한테 걸어주면 부담 없이 통화가 가능합니다 전화가 한 집 걸러 한 집씩 있는 그런 세대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돌아가셨고 전화가 오길 기다리는 부모 밑에서 컸으며 무선 전화가 부의 상징이던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60대 70대입니다 그나마 지금 40대 50대는 삐삐랑 월 만원 월정액이라도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세대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통은 60대 70대 시부모델이 안부 전화를 바라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분들은요 아직도 받는 전화는 공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들여서 전화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즐거운 거고 또 그게 며느리는 내 아들이 번 돈이니까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이지요 가끔은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안되면 화가 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유해의 경우가 이해가 되면 그냥 가끔 시댁에 연락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이해가 안된다 그러면 대충 남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당신 아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바쁘다 이때는 양가 어른들한테 용돈을 넉넉히 드리면 돼요 두 번째 걸지도 받지도 않으면서 계속 쌩 깐다 이런 경우는 시부모가 먼저 지치거나 시부모님이 느그 남편한테 전화를 함으로써 이혼 여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네 남편이 네 편이 아니라면 이혼 강추해요 세 번째 주기적으로 전화해서도 네 아니요 이거 외에 아무 말을 안 한다 본능적으로 통화비가 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오디오가 비어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말을 안 하면 돼요 네 번째 통화할 때마다 돈 없다고 알른 소리를 하면서 통화할 때마다 어머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 하기 싫으면 그냥 결혼도 하지 말고 또 이미 결혼했으면 한번 써먹어보세요 혹시 시부모님 세대가 50대라면 3번은 안 먹히는 거고 그 세대가 안부 전화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 아니니까 도망을 가세요 그럼 이만 총총총 댓글 1번 아유 개소리도 참 정성껏 쓰셨네 가서 약이나 드세요 2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어른들도 무제한 요금 쓰는 분들 많고 또 본인의 요금제가 무료 통화인지 또 몇 분인지 다 알고 있다고 3번 랄지 좀 하지마세요 우리 부모님 60대 중반인데 스마트폰 카톡 완전 나보다 더 잘하시는데 뭔 소리야 그리고 지금 60대 중반이신 분들도 40대 시절에 다들 휴대폰 쓰던 세대예요 4번 4번 이건 참 뭐랄까 그지같네 5번 글쓴이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 아니 요새 누가 전화비 걱정을 해요 아니 닌 80대 넘어요 89세인 우리 할머니만 통화비 얘기하는 거 내가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 6번 이거 다 정신나간 게 헛소리죠 며느리에게 전화 강요하는 건 그냥 남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50% 며느리가 나한테 잘한다는 걸 나 스스로 위안받고 싶음이 50%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 결국 뭐다 쓸데없는 거다 진심으로 안보가 궁금한 거라면 자기 아들한테 연락하지 며느리한테 전화하라고 강요 안 합니다 7번 장난하세요? 예전 세대는 KT에서 집전화 월 5,900원으로 유선전화나 폰 번호 무제한이었어요 1588 등등등 기업 번호는 유료고 그냥 유교 사상으로 매일 무난 인사받은 그 풍습 때문에 어른 대접이 뵙고 싶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어딨어 8번 글 쓰신 분이 우리 시어머니 버린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답답하니까 요즘 세대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생각은 정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? 아니 전화비 때문에 안보 전화를 기다린다는 이론은 참 그지같네요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글쓰니 본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렇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님은 모르죠? 바로 이런 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어요 네 며느리 이혼하고 도망가지 않았나요? 8번 나는 할머니야 근데 이거 절대 공감 못하겠다 자기 아들한테는 아무 말 아니 연락도 안 하는데 오직 며느리 나한테만 안보 전화를 하라고 난리치던 우리 시부말이지 이 얘기를 듣고 일주일 뒤에 전화해가지고는 아버님 별일 없으시죠? 이러고는 아무 말 없이 전화만 붙잡고 있었거든 내가 그러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났을까? 이 할머니가 기침을 하길래 그럼 들어가세요 아버님 이러고 끊고 그 뒤로는 안보 전화하지 않고 꼭 전화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남편 시켰어요 우리 큰애가 30대야 아주아주 옛날 일인데 왜 며느리한테 안보 전화하라는 건지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 9번 야! 지금 2023년이야 아이씨 지 혼자만 70년 들어서 살고 있어 10번 그럼 이만 청청 이 지랄 확 그냥 차버리고 싶네 아니 왜 이래 11번 내가 며느리한테 안보 전화를 받고 싶은 이유 내 아들한테 전화 좀 하라고 난리쳐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 옛날에 포기를 했고 하지만 며느리는 다르지 내가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 아들 뺏긴 기분에 좀 분하기도 하고 또 아들에게 못 받는 사랑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대리만족을 느끼지 이거요 12번 아니 우리 할머니 80인데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 도대체 이 아줌마는 뭘 하는 거야 우리 집 개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끌 끌 끌 끌 13번 아니 뭔 동아리에 그걸 결부시키고 그래요 미친 거야 그냥 어디서 대접 못 받은 노인네들이 자기 아들 결혼해가지고 여자 하나 데려오고 또 그 여자가 자기들한테 어른이랍시고 인사를 하니까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용심 오지게 분해되는 거잖아 사위한테는 절대로 못하면서 꼭 며느리한테만 저러는 더러운 DNA가 있다고 물론 너한테도 보이고요 그게 14번 우리 엄마 79인데 저런 비슷한 말 한 적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니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제야 우리 엄마 문자 카톡에 친구들 만나면 폰카로 사진 찍어가지고 공유하고 또 인터넷 뉴스 많이 보고 아이엠 실례예요 이런 밈까지 다 쓰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뭔 옛날 기억만 끌어안고 사나 며느리한테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거잖아 대접하라고 이거 아니냐고 별 그지같은 헛소리를 다 갖다 붙이고 있네 어른이 아니라 노친 애 되는 거 이거 다 자기하기 나름인 거라고요 이거 뭔가 냉동인간이 몇십 년 만에 해동된 건가 이야 발신자 전화요금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수신자 요금이라고 하죠 받는 사람이 요금을 내는 그걸 마지막으로 해본 게 군대 있을 때인데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군대는 다 휴대폰 있다고 하니까 아마 없을 수도 있겠군요 여하튼 참 어지러운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화를 걸면 돈이 비싼데 누군가가 돈을 써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주면 기분이 좋다 그리고 그게 며느리면 더 좋다 뭐 그런 거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